의사 출신으로 배우 겸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켄정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했습니다. 배우 켄정은 현지시간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앤 바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명예의 거리 2794번째 대상자로 기록되었습니다. TV 부문 별을 받은 그는 기념식에서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,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. 이민 이세인 그는 아이베리그 명문 듀크대 의대를 조기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다가 코미디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배우로 활동하면서 영화 행오버 등에 출연했습니다.